오늘 아산의 낮 최고기온이 34.6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그 밖의 대전 33.1도 등 모든 지역의 한낮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고, 가간 햇볕으로 대전 동구와 중구, 대덕구에는 오후 한때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, 낮 최고기온이 26도에서 29도에 머물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